한 번쯤 내년 후반에 가서 한번 주춤할 것 같습니다. 10만에서 15만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보다 30년 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짝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있는 선생님. 시젠 주식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시젠 대표 사주로 알아보는 시젠 주식 오를까요?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주식이 관심사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찾아보죠.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천종윤 대표이사고요. 천종윤. 종윤. 네, 천국에... 초년에는 그래도 나름 고생도 하셨고 자수 성과를 또 하셔라 그래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원래 귀하게 크는 사람이었다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아까 물어보셨던 게 우리 천종윤 님의 대표 주식 문제잖아요. 오늘 콘텐츠가. 근데 상승은 해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한 번쯤 내년 후반에 가서 한 번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이 꾸준해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픽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선을 긋는데 지금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하늘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서울 정도로 속도도 급하게 달려가고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자체도 천운을 타신 분도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주식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내려갈 일이 있다 그러세요. 주식이 급격하게 한 번 내려갔었을 때 굉장히 이 나라가 시끄러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장기간으로는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천종윤 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파트 다음 것을 꿈을 꾸시고 다음 주식을 위해서 이분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한 번 정도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를 때 만임을 매입을 하시면 굉장히 서민들도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조금 느끼니 혹시라도 그래도 사주 팔자에 횡재수가 있거나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어있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때로는 투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지만 천원짜리 한 장도 만원짜리 한 장도 그런 사주에 없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많이 재산을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지껏 본 것 중에서 투자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그러지만 또 이것도 주식도 이렇게 또 광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러시니까 저는 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르는 게 잠시 잠깐 힘겨워서 그러지 여기에다가는 많은 걸 투자를 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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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으로 적정한 선으로 하고 가라 그럽니다. 금액이 떨어지는 금액을 하영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오늘 금방 보여주셨던 게 한 24만 9천 원대네요. 네. 이게 떨어지는 게 3년 있다가 10만에서 15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보다 30년 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했나 봅니다. 선생님 너무 컨텐츠를 컨텐츠답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사주를 아예 봤어요. 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선생님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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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